2011년 한 전도유망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숨졌다.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최고은 씨. 그녀가 32살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유는 지병과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 전기와 가스가 끊긴 월세방에서 아픈 몸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다 이웃집 문에 써붙인 쪽지가 유서가 됐다. 쌀이나 김치를 조금 더 얻을 수 없겠냐는 가슴 아픈 글이었다. 쌀이나 김치를 말라고 비비할 때가 이제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지방 안에 희들고 너무 고맙다고 한 번만 더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알바하고 그래서 다음 달 되면 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듬해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다. 예술가는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나 뭔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최고은법이 제정된 지 4년.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들의 연이은 죽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시 처방이죠. 계속 피부병이 걸려서 여기저기저기 도드라지고 있는데 피부에. 그 피부 하나 바른다고 연고를 하나 바른다고 그 자리만 없어지지 다른 자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 6월 말 두 명의 배우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활동으로 버는 한 달 수입이 50만 원 이하인 문화예술인이 무려 5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2, 제3의 최고은을 막자며 만든 최고은법은 왜 두 배우의 죽음을 막지 못한 걸까요? 지난 6월 25일 대학로에서 연극배우 김훈아 씨의 노재가 치러졌다. 마흔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대학로가 주무대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와 20년 가까이 무대에 섰던 그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극계에서 인정받는 배우였다. 그를 아꼈던 선후배의 동료 연극인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여기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고 바로 다음 주면 다시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형이 그것이 아니고 여기 대학로에 있어야 하는 건데 형, 형은 정말 좋은 형이자 친구이자 무대에서 가장 멋진 진짜 배우였어. 아까운 배우 한 명을 잃은 슬픔과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모두 비통해했다. 김훈아 씨는 대학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지 닷새 만에 발견됐다.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한 월 23만 원짜리 고시원방.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살림의 전부였다. 김훈아 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연락이 끊긴 상황. 그의 시신은 무연고 처리됐다. 겨우 장례를 치렀다. 경찰은 김훈아 씨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장병을 비롯해 그가 앓고 있던 병은 다섯 가지.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지만 그가 가진 약은 몇 달에 불과했다. 연극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한다 하다는 건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고시원에 가서 변사자보고 처음 알았지 그 전에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병마에 시달려왔던 걸까. 2004년부터 3년간 같은 극단에 있었던 연극 연출가 김선찬 씨. 그 당시 김훈아 씨는 연기를 하며 자주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러고서는 중간에 머리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면 약을 먹던지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머리에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약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연극계에선 두세 달의 연습 기간 동안 연습비가 책정돼 있지 않는 것이 보통. 공연을 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 달 공연 해도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제가 용돈으로 주는 정도밖에 못 챙겨줬었습니다. 그만큼 연기에 나름대로의 꿈이 컸나 봐요. 연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었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연극을 사랑했던 김은아 씨. 하지만 연극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다. 때문에 남는 시간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유지하며 연극 무대에 올랐다. 연극 공연이 끝난 후 돈을 벌기 위해 석 달간 외항선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했다. 결국 길바닥에 나앉았고 병세는 악화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충북 음성 꽃동네에 노숙인 시설까지 가게 됐다. 예술적 일을 하시다가 정의도 들리고 그래서 월세 방에 갔는데 월세 가스 못내가지고 쫓아갔다. 심장증 심장 속에 안 죽으셔서 입사하셔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출근을 하시고 몇 달 살다가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출근하고 중분도 하고 나가지만 안 하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연락을 미리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소중하고 미안해서... 김은하 씨는 다시 태양로로 돌아왔다. 극단에서 받은 월급은 30만 원. 그렇게 지난 4월 연극 인간 동물 원초에서 주요 배역을 맡아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섰다. 이 작품은 2015년 서울연극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의 연기에 찬사가 쏟아졌다. 우리 몸도 굉장히 부대끼면서 애단이 치열한 연기를 펼쳐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은 연기였을 때 과정이었을 텐데 그것을 충실히 열정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을 보고 애단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결제돼 있으면서도 선붉은 연기로 잘 표현해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극 공연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되고 말았다. 지난 7월 9일 연극 인간 동물 원초는 재공연에 들어갔지만 그는 다시 무대에 서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러다 진짜 죽어. 그 호흡 곤란이 올 때마다 괴로워한 모습을 많이 봐왔었죠. 상부형은 절대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가 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만큼 열정도 강하고 살고 싶은 욕구도 많았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죽게 된 건 아마도 저도 옆에서 지금도 좀 가슴 아픈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도 힘드니까 정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이 지경까지는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초 생활을 위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또 연극 생활을 위한 배우의 시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망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예술의 열정으로 참다가 결과적으로는 신체가 몸이 버티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최근에 김은하 씨라든지 또 몇 년 전에 최고은 씨의 죽음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극 배우 김은하 씨의 죽음이 알려진 다음날 또 다른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58회 영화 배우 판형진 씨는 자신의 집안 마당에 주차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 유리창에 남긴 마지막 글은 죽을 만큼 살았고 미련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 신인 배우 선발대회에 나가 배우의 길을 시작한 판형진 씨. 주로 단역을 맞다가 2005년 독립영화 나비 두더지의 주연으로 발탁돼 지하철 기관사의 일상을 리얼하게 연기했다. 생각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 아저씨 연기가 참 불만했어요.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 비평가 선택부문 개막작으로 선정된 나비 두더지.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특별상도 수상했다. 판형진 씨의 사실감 있는 연기는 평단에 호평을 받았다. 그랬던 그가 세상을 등진 이유는 뭘까. 경찰은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싶은 정도의 체납, 고지서 같은 게 집 앞에 많이 쌓여 있었고요. 수소문 끝에 찾은 판형진 씨의 단골김밥집. 그의 생활 형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까지 넉 달간 종종 오후 서너 시쯤 이곳에 왔다는 판형진 씨. 그는 항상 어묵 국물을 마신 뒤 김밥 두 줄을 포장해 갔다고 한다. 한 줄은 그날 드시나 봐요. 그리고 그 남은 한 줄은 그 다음날 아침인가 드시나 봐요. 그 다음날 먹을 때 딱딱해도 그렇게 맛이 있더라.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고맙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전으로 내시는 거예요. 동전으로. 천 원짜리 하나에다가 나머지를 100원짜리 이렇게 해서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예 다 바닥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셨구나. 늘 이 테이블에 앉아 사장 부부와 얘기를 나누며 힘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자동차 튜닝을 부업으로 하며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연기에 대한 꿈을 이어나갔던 판형진 씨. 하지만 캐스팅이 번번이 무산되며 좌절감이 커졌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혹시 뭐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분 누구야? 포스가 있는데 나 좀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또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붙여드리려고 해서 저기 홍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가 직접 모시고서 저희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2011년 숨진 최고운 작가를 계획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고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두 배우의 죽음을 왜 막지 못한 걸까? 올해는 월 소득의 11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을 선정해 3,500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극과 영화 등 11개 분야의 예술인 중 활동 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을 돕기 위해 편성한 복지 지원금은 올해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제가 1월 달부터 언제쯤 이 사업이 시행되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배우들이 죽기, 이틀 전에도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언제쯤 예산이 집행이 돼서 회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회원들도 계속 연락 오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예술인 복지재단에 문의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계속 기다려왔는데 어쨌든 이게 정부 부처 간의 문제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문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대신 서면으로 답해왔다.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복지부의 긴급복지제도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예산 집행이 일부 늦어졌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생활고로 겪던 두 배우가 쓸쓸히 죽어갔다. 안타까운 죽음에 세간의 관심을 쏠리자 그들이 사망한 지 일주일 뒤인 6월 30일에서야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공고가 떴다. 110억을 이제 내려보냈거든요. 상반기 동안 그 예산을 묶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또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죽은 것 때문에 여론에서 이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게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으면 조금 움직이고 사람이 하나 죽으면 예산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소 잃고가 아니라 소 죽고 소 죽고 난 뒤에 외양간 조금 쳐다보는 정도죠. 예술인 복지법이 목적대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이 잘 갖춰지고 올해 제때 예산이 집행됐더라면 두 아까운 배우들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통 배우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 한편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톱스타의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배우들을 통해 수입 양극화 현상과 그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한 농산물 도매시장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배우 손윤상시다. 그는 매주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 시장에 온다. 뭐 자꾸 다 자고는 일 못했죠. 방송 끝나고 나서도 바로 새벽에 촬영이 끝나면 또 바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서도 가게 가서 일할 때 차 안에서 조금 자더라도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단역으로 출연 중인 손윤상 씨. 방송 연기 경력 10년 차로 다양한 역할을 자유자재로 소화해낸다. 매주 한 번 하는 촬영은 이른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한 주에 받는 회당 출연료는 5,60만 원. 배역을 맞지 못하는 날엔 출연료가 없어 과일을 도매로 사와 손님에게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새벽 6시부터 16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는 돈은 10만 원 정도. 그는 벌써 7년째 과일 가게에서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가끔은 제대로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과일을 파는 모습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한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이제 또 다른 직업이 됐다.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촬영 없는 나라로 꼭 나와서 일하고. 촬영 없는 나라로 하는 거 보면. 사실 뭐 연예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도제가 내가 거의 한 1년이 넘으면 한 1년 더 됐구나. 촬영하고 그 다음에 또 일할 때는 좀 힘들어도 하고 그래요. 사실 피곤하죠. 저녁때문에 촬영하고 나서. 그런 거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손윤상 씨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배우도 있었다. 올초 유명 사극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로 출연한 경력 20년 차 신혁민 씨. 300만 원 정도 됐더라면 작년에 일했던 게 방송에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3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서빙도 해보고 노가대도 다녀보고. 길거리에서 노점님도 해보고. 아니 본 게 없어요.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민 씨는 월 28만 원짜리 고시원빵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인지도가 낮은 배우에 서름을 토로했다. 성인 연기자는 6등급부터 시작해 등급이 올라가며 회당 출연료가 오른다. 하지만 몸값이 높아지면 출연 기회가 줄어 오히려 등급을 낮추기도 한다. 사실 저 역시도 12등급까지 받아야 될 정도인데 일부러 10등급만 받은 거예요. 10등급이 넘어가버리면 더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라마 여건상 10등급을 하기는 힘드니까 선배님 그럼 저희들한테 6등급으로 좀 해주시죠. 이렇게 등급을 낮춰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낮은 등급으로 그냥 출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아요. 한두 군데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고. 낮춘 등급에 맞는 출연료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드라마 주조연을 제외한 배역의 캐스팅은 주로 캐스팅 디렉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종의 인력소개소 개념이다. 그런데 일부 캐스팅 디렉터의 경우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떼어간다는 것이다. 쟤네들한테 프로페이지 30%를 안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은 우리를 자기들이 돈을 안 줬다고 출연을 안 시켜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프로필을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캐스팅 할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프로페이지가 자기들이 벌이가 적으니까 적은 배우보다는 30%의 배우들을 델려쓰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왕인 거죠. 그 연기자들에게 얘기하면 기름이 알려지지 않는,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어마어마하니까 나이별로, 성별로, 아역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연기자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연 소득이 1,020만 원 미만인 연기자가 70%. 한 달 소득이 85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톱스타들의 출연료는 천정부지다. 한류 열풍이 불며 치솟은 톱스타들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빈 씨가 올 초 한 드라마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회당 출연료는 1억 원. 배용준 씨 역시 한 회당 2억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정확히 밝혀진 드라마 출연료 1위는 고현정 씨. 회당 2,500만 원으로 드라마 한 편에 총 4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톱스타들의 최근 출연료 추세는 어떨까. 요즘에 저희 말하는 A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는 1억 정도가 상상하죠. 아 1억이요? 1억에서 8천원에서 1억 정도 A급들은. 중국에서 지금 핫한 배우들이 한국에서도 핫한 배우라고 통화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 지상파 방송사의 출연료 현황. 주연 배우 한 명의 회당 출연료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며 제작비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출연료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외주 제작의 활성화. 스타크업 주인공을 확보하고 그 계약서를 보여줘야 편성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작 경험이 없는 신생 제작사에서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몸값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에스칼레이트 되어왔던 것이 배우 출연료의 현실이죠. 91년 도입된 외주 제작 의무 편성 제도. 2005년에 그 비율이 40%까지 확대됐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출연료가 대폭 올랐고. 이는 배우들의 수입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사실은 그 출연료 부분의 양극화가 우리 한국 드라마 산업의 암적인 요소입니다. 개런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반대로 조단혁 배우들 또는 스태프들의 인건비 부분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채로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기자 세계 내에서도 출연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죠. 부실한 외주 제작사로 인한 피해도 크다. 베테랑 배우 김대우 씨. 그는 출연료 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한 번 촬영하면 몇 달에 돌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 제가 같은 단역 배우들은 사실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달 벌어서 다음 달 쓰고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뭐 없으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전제 하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예 뭐 펑크가 난 경우에는 뭐 그런 데미지역도 간 거 못하죠. 들어올 돈이 없는데. 당장 돈이 없어 고등학교 2, 3학년인 자녀들의 학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늘 허다허다 하는 거죠. 글쎄 뭐 애들이야 늘 풍족하게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속이 좀 넓은 편이고 한데 김대우 씨처럼 출연료를 받지 못한 배우는 한두 명이 아니다. 보통 방송에 나간 다음 달에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나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들이 있었다. 가장 생계에서 중요한 어떤 출연료는 인궁 그걸로 먹고 사는 연기자들한테는 진짜 피 같은 돈이에요. 그걸 안 준다라는 거예요. 또 연출하고 너무나 또 잘 알고 그 다음에 연출이 아 다음 작품 이렇게 할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한 프로만 내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영원한 의리기 때문에 항상 그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주연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게 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에 역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스태프들이거나 도단회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죠. 잘 모르고 들어와서 제작비 연기자들을 무리하게 잡고 제작비를 무리하게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요즘에 나오는 미지급 자퇴랑이 흔들려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현황 한 외주 제작사는 총 출연료 미지급 액수가 6억 4천만 원에 달한다. 무려 6년 전에 방송된 드라마도 포함돼 있다. 미지급된 출연료를 모두 합하면 무려 26억 2천 4백만 원에 이른다. 사실 저희 회사도 수년 전에는 그런 미지급 사례로 고생을 한 적이 있지만 그걸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출연료 완전 지급을 확인한 후에 외주비를 지급하는 걸로 정책을 바꿔서 저희가 비교적 그 부분을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출연료 지급 확인을 다 받기 전에는 일정 부분에 외주비를 남겨놨다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고 제작진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당 외주 제작사를 직접 찾아가 봤다. 외주 제작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다른 외주 제작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외주 제작사는 대부분 폐업한 상태였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출연료 미지급에 발생하는 경우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KBS 작품,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서 민사소송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출연료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표가 나 돈 생기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민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당신이 이기지만 한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취재하면서 만난 드라마 배우들은 표준 계약서의 70%만 지켜줘도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배우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드라마 배우들은 그나마 정해진 출연료라도 있지만 연극 배우들은 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무대에 서고 있는데요. 최근 연극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배우 조재현 씨가 운영하는 한 극장 연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조재현 씨는 2012년 연극 제작사를 설립해 연극을 직접 무대에 올리고 있다. 연극은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금 뮤지컬이나 그런 것처럼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잘 찾지 않는 공연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연기, 좋은 연극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숨죽이면서 그 배우를 코앞에서 딱 집중하면서 그것은 영화나 TV나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니키 때문이 아니고 내가 쓸 거니까. 그 샘 언니가 연극 배우 출신으로 연극이 가진 힘을 믿는 조재현 씨지만 연극 제작과 극장 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재 대학로에는 극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연극인들이 부지기수다. 병실에 입원해 있는 원로 연극인 김동수 씨. 그는 68년 평생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두 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해 안면 골절이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계획돼 있던 연극 공연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주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걸리시는 게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리세요? 약속을 해놓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미안하죠. 45년 전 연극을 시작한 김동수 씨는 연극계를 주름잡았던 대표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다. 2003년 무대에 올린 연극 우동 한 그릇은 30번 넘게 앵콜 공연을 하며 20만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국내 성장소설 완득이가 영화화되기 이전인 2008년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극계에서 소위 잘나갔던 극단 대표 김동수 씨.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져 지난 1월 초 운영하던 극장의 문을 닫았다. 거기에 뭐 인건비에다가 시트 제작비, 인쇄비, 진행비, 식비 뭐 이런 거 다 의상비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래도 소극장에서 차가 2,500에서 3,000원 차 이제 차를 신전할 때는 뭐 그 이상 들고요. 공연을 하던 경우는 이제 그 정도 드는데 그거 순수입으로 그 정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순수입으로는 그냥 얼핏 한 건 한 500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무슨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빚을 져서 배우들 출연료를 챙겨주고 극단 폐관을 막으려다 그는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됐다. 월세를 부담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권의 융자를 받게 되고 뭐 대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의 동생 김종수 씨와 함께 올 초까지 임대해 소극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찾았다. 소극장이 있던 자리는 업종 변경을 위해 공사 중이었고 극장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16년간 머물렀던 소극장에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인상이었다. 매년 15%에서 20%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1999년대에는 200만 원 선이었죠. 그리고 위에는 한 층을 다 썼지만 지금 반 층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평도 안 되는 평수에 저희들이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398만 6천 원을 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월세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지가 이제 다 가달라. 그런데 문을 닫은 소극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1987년 문을 연 뒤 대표적인 소극장으로 자리 잡은 대학로 소극장도 임대료 인상으로 올해 결국 폐관했다. 임대료 등의 문제로 사라진 극장은 학전 그림 등 14개에 달한다. 그렇다면 대학로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인상된 이유는 뭘까? 연극인들은 2004년 서울시가 대학로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문화지구에 공연장을 신설할 경우 초세간명과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주었다. 대학로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다.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대학로에는 공연장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문화지정에 따른 혜택은 연극인들이 아닌 건물주에게 돌아갔다.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여러 혜택을 받고 대학로로 진출하며 땅값과 임대료를 부채질했다. 대학도 중대형 건물을 짓고 극장을 빌려주는 대관 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을 지을 자본이 없는 가난한 연극인들은 임대료와 대관료 상승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무임승차다. 대학로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몇 해 전에 우리가 민생경제를 얘기하면서 저희에게 골목상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초기에 우리 연극인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도 어떤 열정으로 채우려는 각오로 만들었던 조금 시설은 좀 열악한 극장들은 점점 점점 설 자리를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극장 문을 닫은 뒤 김동수 씨는 올해 5월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공연을 하고 있다. 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명 등을 설치해 옆집에 배우가 산다. 한평 극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 찾아오는 관객들도 꽤 많다. 어린 시절엔 빈둥거리며 놀고 중년에는 숨어 살려고 안 하더니 노련에는 종이 되었네 임대료 걱정 없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기도 하지만 극장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하다. 마음처럼 동생의 입장에서는 더 상심이 컸죠 사실은 그러면 김동수 형님은 더 했을 거라 저는 사려됩니다. 왜냐하면 동생 입장에서도 큰 무대에 서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 거니까 그런데 이 집도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곧 나가야 하는 상황 이제 어디에서 다시 연극을 올릴 수 있을지 암담하다 극단들은 대부분 공연을 할 때 대관료를 지불하고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그런데 최근 극장 대관료가 많이 올라서 연극 제작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극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갈 곳은 없어지는 게 대학론 문화 지구구나. 사실 지금 천만 원으로 한 달 쓸 수 있는 극장은 거의 없고요. 운 좋게 조금 외곽에 있거나 작은 극장인 거고 대관료가 한 4, 50 정도 하니까 1,200, 1,500 그 사이 정도 되겠네요. 관객 입장료 수익으로는 대관료 내기도 어렵다. 이 극단은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받아 기존에 했던 연극을 주로 올리고 있다. 매번 그걸 그냥 단원들한테 공개를 해요. 내가 이번에 50만 원 받고 가기로 했는데 가자는 뭐라는 제의가 왔는데 갈래 말래. 싫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가죠 뭐 놀러 그러면 가는 거고 이번에는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좀 우리 크게 나눠 갖자. 뭐 그럼 나눠 갖는 거고 보통 배우 개런티는 제일 마지막이잖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지 말고 배우들 개런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급한 순서로 가게 되죠. 일단 극장이 없으면 공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관료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고. 출연료만으로 생계가 가능할까? 이역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얻으신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다 좀 왜 안 들어오죠? 그쵸. 최근에. 최근에 또 발언했죠. 유일하게 안 쓰셨어요 손을? 예. 구하는 중이에요. 구하는 중. 네. 한 달에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핸드폰비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영원인 거죠. 공연으로만 봤을 때는. 핸드폰 요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핸드폰 요금은 5, 6만 원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든 거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돈에 대한 힘든 것보다는 하고 싶, 하고자 하는 게 더 강하다 보니까 힘든 게 아마도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여서. 한 연극 배우는 연습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일어났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일하는 데 충로 같은 곳이고요. 여기서 특수육과 일하러 가야 됩니다.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 네. 수고하십시오. 여건이 열악한 건 대중연극도 마찬가지다. 주인공인 한성국 씨. 연극계에서 출연료가 높은 편이지만 연습 기간을 포함하면 수입은 한 달에 75만 원.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 메르스가 워낙 타격이 컸고요. 그래서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관객이 비는 바람에 배우들, 저희가 지금 두 달째 거의 두 달째 배우가 페이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날짜 제대로 못 나가고 항상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죠. 배우들은 여기서 나오면 페이가 많지도 않은. 그 돈조차도 지금 되게 받기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선국 씨는 연습이 끝나면 스네카를 운영한다. 연극 출연료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 이제 연극배우 경력 10년 차인데 쉴 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 저녁까지는 훈련을 받고 이제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끝나고 거의 12시 되면 지하철에서 스크린도 청소하고 그거 끝나고 그게 한 3, 4시 정도 끝나면 또 이제 신문배달, 새벽에 신문배달하고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 양주 가면서 혼자 잤어요. 코피가 막 이렇게 흐르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 이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극단과 계약이 끝나는 8월이면 또다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무대를 찾아야 한다. 연극을 사랑하지만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요즘 걱정이 크다.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프랑스.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앵때르미 땅이다. 비정규직 예술인들은 10개월 반 동안 507시간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최대 8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자국의 예술인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신념과 이해. 그에 따른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해보장제도 앵때르미 땅이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정말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예술가들이 연금 의료보험을 들도록 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사회보장법이 마련돼 있다. 지난 7월 8일 예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부처에 미리 공문을 보내고 알렸지만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윤성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열심히 좀 쫓아다니시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저희가 이런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나온 정책이 분명히 전른발의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고 힘들게 이것을 해나가는 관공소나 또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지 않을까. 배우들 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무용 등 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희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까 가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고 조용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예술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